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4.3 사태와 관련해서 폭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다. 이렇게 발표하자 남한에 있는 유가족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희생자들을 폭도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소액이다. 북한에서 직접 배우고 익힌 태영호 의원이 학교 시절에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지금 4.3 관련해서 김달삼이라고 하는 주동자들이 거기에 영웅친구를 받고 묘소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소액이라고 하니까 태영호 의원 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청원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저 태영호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직접 본인이 경험한 대로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르자 오늘 안보단체가 긴 곳 승명을 냈습니다. 4.3 진실을 입마금하는 민주당은 참여하고 종북법안을 폐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보단체가 낸 승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6.4 애국포럼과 해병대 전후 애국기돔단 그리고 사단법인 밝은 미래운동본부 쪽에서 오늘 승명서를 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이 2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합동연설에서 이 4.3 사건은 명백히 김 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 씨 정권에 몸담다가 기순한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민주당은 4.3 사건을 폄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태영호 의원을 국계 윤리위원회에 제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의 김일성의 만행이라고 한 게 그게 왜 태영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수하는 이야기이며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승명서는 이렇게 계속 읽어집니다. 태영호 의원은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라고 말한 것은 태 의원이 북한에서 배운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색깔론에 기댄 거짓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진실마저 호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대북전단지검지법 또는 즉 김여정 함행법처럼 북한 지령도 받는 종북정당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첫째, 4.3 진실을 입마금하는 민주당은 참회하고 종북법안을 폐기하라. 4.3 사건은 1943년 4월 3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12개의 경찰 치수를 기습하면서 발생한 무장폭동이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이 먼저 일어났고 체제 위기를 느낀 이세망 정부는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동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태영호 의원이 한 발언이나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고 만행이었는데 왜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 보고 사과하라. 윤리 의원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북한에서 했다고 하면 괜찮고 남한에서 했다고 하면 괜찮고 북한에서 소행이라고 하면 이게 사과할 일이고 그리고 규탄받아야 할 일인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왜 북한이 그렇게 관대한가.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법만이 분명한 사건을 놓고 정치적 계산으로 진실과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역사의 진실은 바뀌지 않고 또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4.3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북한을 돕기 위해 만든 종법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 이후로 북한이 저지른 모든 도발과 침략에 책임을 묻는 성숙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국군에 의해서 이렇게 저질러진 학살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 말하자면 북한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요구 조건이 태영호 의원은 4.3에 이어서 5.18까지 용기 있는 발언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3 폭동은 김일성 지시였다는 진실 발언에 종북 정당인 민주당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태영호 의원의 용기 있는 발언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 모두는 태영호 의원처럼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4.3 진실을 말하고도 민주당에게 반격당하는 태영호 의원을 위해 같은 진실의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북한에서 받은 교육대로 정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봤길래 입을 꼭 다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탈북하고 나니까 그렇게 포송출로 묶고 눈을 가려가지고 도로 북한으로 추방을 해버렸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남한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이제는 남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것을 느꼈을 테고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북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얻어적으로 탈북자를 단속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명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저서 삼청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대학 신입생 때 일어난 5.18은 민중 봉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중 봉기. 아, 인민봉기. 신입생 때 일어난 5.18은 인민봉기다. 체코 주재 북한 무역대표를 지낸 그리고 한국에 망명한 탈북자 김태산 씨는 5.18은 북한군 개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언론이 다루지 않고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4.3에 이어서 5.18의 진실까지도 말해서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역사적인 도발과 침략 그리고 테러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5.18도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수차례 말했지만 지만원 박사가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직력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 83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호 의원 말대로 따르면 4.3뿐만 아니라 신입생 때 일어난 5.18도 인민봉기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체코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를 지낸 김태산 씨도 부판군 개입이라고 힘줘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고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4.3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계산으로 변질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4.3 사건을 본질을 호도하고 선구적인 민주화 항쟁으로 미화하고 있는 종북주사파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역사적 진실 고백과 사제로 4.3 사태와 5.18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 위안받고 영면에 들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성명서는 마무리했습니다. 역사의 진실 고백 그리고 사과 사죄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위로를 하게 하는가 역사가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조작 왜곡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의 주장을 그러니까 북한의 수행이다. 북한이 계획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작용화되어 있고 주사파들이 장악했으면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북한에 의해서 4.3 사태 또는 5.18에도 하면 막 난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못할 말을 한 거고 우리 공동체스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저격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공격에서 또 물러가로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격이 전도된 심각한 상황이다.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용호 의원이 쏘아올린 진실의 목소리가 널리 널리 퍼지고 국민들이 빨리 각성하기를 촉구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